왜 박겠니? 예쁘라고 박는 거지. 빌려 입을 거지? 아휴, 얘가 이렇게 뭘 몰라. 슈라왕이야. 슈라왕인지 슈렉왕인지 난 모르겠고. 그래서 그게 얼마짜린데? 너 여기서 기절하고 싶니?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.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사는 거지. 아휴, 진짜 뭘 알아야 면장을 해 먹지. 면장은 해서 뭐 하니? 우리 처제도 빨리 남자 만나야겠다. 그래야 언니랑 안 싸우지. 싸움 누가 거는데요? 내가 건다는 거야?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니? 니가 한마디도 안 지니까 지금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. 민우치도 봤지? 그치? 아이고, 더 싸우기 전에 일어나야겠다. 금빈아! 금빈아! 괜찮아? 아파? 응. 조심하지. 이제 자기 몸은 자기 몸이 아니야. 절반은 내 거야. 이 구두 싫어. 저 때도 그러더니. 이러다가 내 가는 발목 다 나가겠어. 에이, 나쁜 구두. 구두 사러 갈까? 응. 근데 어떻게 가? 어? 자. 없으세요? 어휴, 지랄도 풍년이다. 형부, 저 먼저 갈게요. 야! 너 운전해야지. 어? 왜? 맘에 드는 거 없어? 아니. 얘를 사자니 얘가 걸리고. 또 얘를 사자니 쟤가 걸리고. 다 사면 되지. 진짜? 그럼 얘네 다 데려가도 돼? 그럼. 지랄이 찬 거를 하는구나. 저제도 하나 골라봐. 아휴, 쟤 이런 거 안 신어. 저젤. 골라봐. 좀 됐어요. 속 다 보이는데 왜 맨날 속아요? 이쁘잖아. 천생연분 진상커플.